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늘이 파라색인 you on you 너에게서 I can see the last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 하늘이 파라색인 you on you 하늘이 파라색인 you on you 하늘이 파라색인 you on you 하늘은 파라색인ž 치킨 신용 치킨 고춧가루 고추 조금만 넣어서 더 고춧가루 고추 그리고 계란 계란 풍선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마늘 고추 소금 고추 고춧가루를 졸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은 관리의 혁신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 강사입니다. 정다은 강사요? 대과에서 오는 선생님이래요. 대과 3년차요. 저랑 잘 공개해요. 3년차를 롯데 잘 안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톡톡과에는? 파이버니? 네. 아 차요 앞으로도 캐슐 클릭을 보다며 또 한 번 자유를 싫어하는 환영을 드릴거에요 아 네 신발 신발 끓는 걸로 잘 신고 왔네 네 갈까? 네 총 3세 4세 5세 3세 숙성 자유를 필요없이 자극에 실리콘 소재도 0.5mm 이상 되는 그런 붉은 그룹을 들고 다니고 수준을 갖다 놓으면 안되요 환경을 자유가 타야 할 수 있는 거에요 주이질 그리고 나 그냥 컵장도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는 아침이 제일 빨리 와 다음은 샌드위치 이거 잘 됐네 선생님, 여기 잉글레스에 따라가실 거 있죠? 래스틱을 하고 면담 가능해 보시고요 면담 시에는 꼭 문을 등지하는 거 있죠? 아, 내가 면을 등지고? 환자분들 래스틱하우스에는 문을 막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나가야 되니까 다른 면담이랑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이렇게 시설만 달라요 면담이 한번 더 좋아해서 대게 면담이 꼬치고 씨려요 음, 탁구 되고 있었네? 머리 병렁에서 탁구 칠 줄 아세요? 아니 치세요 좀 빨라 내깐 약이야? 내깐가 약이 많으니까 그치 그치 저게 어때?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자라, 주면? 너 근데 정신감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 어? 다들 궁금해, 해서? 아, 다음땐. 왠지 안 좋은 일 먹을 것 같은데. 흥비리야, 왜 물어봤어? 네. 지금 들어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뭔가 없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소장님, 축하하시고 교실로 돌아가시는데, 실천히. 요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수업 하신다고? 네, 그러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선 선생님. 네.